2020년 2월 8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아침 뉴스 곽동수입니다. 마침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을텐데 등 떠밀려서 출마하는 모양새가 영 안됐긴 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양천 용산 온갖 때 다 넣어보다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봐도 조선일보와 당 고위층에 진짜 실력자들이 꽂아 넣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제 발표하는 모습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하나의 대한민국 꿈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워딩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역시 그 관료적이고 대단한게 없는 과장화법만 계속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짜 단어는 마지막 기회죠. 황교안 대표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간 야당의 대표를 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좀 있어야겠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께 선택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에 잘 못하면 야당 대표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저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정권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야당에 이제까지 협조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딴지걸기에 1인자였던 야당이 이번에 제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저 황교안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죄다 저 황교안으로 씁니다. 저는 이라고 쓰면 될 것을 황교안이란 이름을 몇 개 더 쓴 것은 열심히 뭔가 출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클리시에 불과하죠.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지 않고 뒤에 내내 숨어있다가 다시 나오려니까 민망해서 이러는 겁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호합니다.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로는 원래부터 정치 1번지였죠. 종로를 거쳐갔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때론 부산시장에 가서 깨지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서울시장서부터 대통령이 된 여야 모두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에서 떨어졌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보다 야당에서 정말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승전결이 있거나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볼 수 없는 게 황교안 토크의 특징이죠. 저 황교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걸로서 밀알의 가치가 자꾸 황교안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합니다. 저 황교안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움이 전혀 없죠. 그래서 공관위가 정말 뜻하지 않게 황교안을 밀어넣을 정도로 힘이 셌다는 게 혁신이긴 합니다만 통합은 불건넣는 것은 뭡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로 거짓 위선 정권을 반드시 무려 무너뜨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거짓 위선 정당이나 만드는 야당을 심판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읽힙니다. 한국당과 저 황교안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등때밀려 나온 사람이 뚜벅뚜벅 걷기 힘들죠. 한국당 이름 언제까지 쓸 줄도 모르면서 여기에 정말 결정적으로 패착하는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입니다. 가난도 아니고 무슨 약속의 땅 심판을 위한 사람이 이렇게 당황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냥 험한 곳을 넘어서 사지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출마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했을 겁니다. 비례로 나가거나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왜냐?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나와 있고 그 어떤 조사라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예상을 뒤엎을 만큼 특별한 카드가 있다면 출마할 때 꺼내놨을 겁니다. 표를 하나하나 모으는 일은 한꺼번에 진공청소기처럼 돌려서 모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황교안의 정계 은퇴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데 황교안은 스스로가 친 덫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황교안이 리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종로에서 당선돼야만 합니다. 이낙연을 꺾고 이정연을 꺾고 확실하게 큰 폭으로 당선이 되던 아니면 신승으로 당선이 되던 종로 당선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본인만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 과반 승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미래 한국당까지 비례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안철수 세력을 통해서 중도 보수까지 통합을 해야만 본인이 바라는 대선에 나가서 확실하게 안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내기엔 그릇이 너무 작고 손에 든 도구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잘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고 한 500억쯤 있다고 해보죠. 그 500억을 써서 과연 이 세 가지 목표를 할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 칼꽂이라는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가 오고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오더라도 그 누구도 하기 힘든 목표를 황교안 대표가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겉돌고 그저 피상적인 표현만이 나오는 겁니다. 종로경쟁률 뉴스스 1월 1일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낙연이 34.4% 그리고 22.7%로 황교안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월 2일 조사에서는 더불어졌습니다. 53.2% 대 26%로 더블스코어 이상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대선주자 선호도 해보게 되면 여러 대선 후보들, 잡룡들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29.9% 그리고 황교안은 17.7%로 나옵니다. 종로가 그나마 지역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잘 봐주신다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종로 쉽지 않고 또 반대바람도 분닥을 쳐서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황교안에게 최선의 경우를 하더라도 49대 30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30 정도를 얻으면 그나마 기적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확실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황교안은 반면에 30%대를 얻으면 예상보다 잘했다면서 리더십 논쟁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고요.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사지로 들어서는 황교안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도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제가 알아서 한다는 떠듭니다. 그러면서 자한당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법이 정한 바대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천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례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선관위가 안된다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애써 줄여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례대표 배심원단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선관위 주문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 후에도 당을 지키겠다 얘기합니다. 한지붕 두 가족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황교안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비례한국당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미래만국당을 통해서 한성교 역시 무언가 권력을 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로 올라서 36%가 됐습니다. 무당층이 31%로 빠진 2%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 사실상 중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도들은 평소에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리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한당이 조금 가라앉고 있고 안철수 신당이 3%포인트를 찍었는데 이게 최대치가 되길 기대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1심에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2017년 기소한 후에 9건을 모두 묶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에서 65억을 쓰고 제3노총을 설립해서 어떻게든 노동기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거 절대 용서하는 거 안됩니다. 그런데 묶어서 한 것 치고는 형량이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일시민이 더 열심히 가열차게 정부가 검찰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55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 곽동수였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순서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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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